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최대 규모의 5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현재 사업 계획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송학선언에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오라 관광단지에도 적용하겠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라동 중산간 일대에 삼천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등을 짓는 제주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도 면적의 60%에 달하는 350만 제곱미터 부지에 5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 역대 최대 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각종 심의에서 논란이 잇따랐고 지난 2017년 자본검증위원회가 자본조달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도 사업계획서를 다시 세우라며 재검토를 의결했습니다.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이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승인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내년 2월까지 획기적인 사업 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승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의 조화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JCC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이번 송학선언 실천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미 수차례 자본검증위원회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가운데 원 지사의 이번 방침에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것인가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우선순위에 넣고 있지 않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다음 달 18일부터 호텔과 식당, 상가 등의 영업을 시작합니다.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카지노 이전 준비도 이뤄지는데요. 카지노뿐 아니라 하수 처리와 교통체증, 빛 반사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38층 높이의 연면적이 서울 63빌딩의 1.8배에 이르는 드림타워. 다음 달 18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1,600개 객실과 식당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고 상가 입점도 모두 끝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카지노. 롯데관광개발은 개장 이후에 호텔 등급 심사를 받으면 바로 중문관광단지에서 영업 중인 엘티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옮기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18일 정식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나면 저희가 절차에 맞춰 카지노 이전 신청도 곧 이어서 하게 될... 지난 8월 카지노 영향평가에서 적합한 정이 나온 만큼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쯤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지노 대형화와 주거권,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 도정으로부터 누락된 도민 공론화 과정을 도의회에서 밟아야 된다. 또 부정적 영향을 검토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명확한 도의의 입장으로 밝혀져야 된다. 또 개장 전부터 유리 외벽의 빛 반사와 야간 조병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루 5천 톤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 처리와 주변 교통체증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지,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안건에서 제외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7차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당초 1번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시켰습니다. 소위원회는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건에서 제외했으며 민주당은 정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에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수능시험에 대비해 제주에서도 모든 고등학교가 이번 주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비상대책이 추진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제주 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교육부 방신보다 사흘 앞당겨 고3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시작한 겁니다. 26일부터는 30개 고등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건강관리와 달라진 수능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험성이 아직도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크고 또 칸막이를 설치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수능을 본다는 게 가장 걱정이 큰 것 같아요.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 일주일여 건강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규칙적으로 아침에 수능고사장이 갈 수 있도록 아침 일찍 깨나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국어수학 오후에는 영어와 탐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500여 명이 응시하는 제주 지역의 일반 시험장은 14곳 한 교실당 수험생을 24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줄이고 책상 앞에는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또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두 곳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원 시험장 한 곳도 운영됩니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이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입니다. 고3 학생과 수능 수험생 가족 및 동거인들과 교직원들에게는 도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 스스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국제학교에서 교육당국의 원격 수업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등교 수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20일 국제학교 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영어 교육도시내 국제학교 4곳에 2주간 원격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NLCS와 브랭썸홀 아시아 등 두 곳은 자체 방역 조치를 마쳤다며 등교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학교 확진자 발생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던 대정읍 지역 12개 학교들은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제주 지역 67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67번째 확진자인 A씨는 수도권 거주자로 그제 제주에 입도했으며 어제 오후 서울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확진 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17명으로 급증하자 오늘 체류객 방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편도 1차로의 한 마을 안길 횡단보도 위에 소형 트럭 한 대가 서 있고 바퀴 아래쪽에 어린이가 끼어 있습니다. 당황한 트럭 운전자가 어쩔 줄 몰라하는 사이 뒤따르던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이 달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달려와 힘을 합쳐 트럭을 한쪽으로 드러내고 뒤이어 경찰관이 달려와 바퀴 밑에 끼어 있던 어린이를 구조해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후 3시 40분쯤 이 사고로 8살 A양이 오른쪽 발목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널목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를 치면서 빨리 와달라고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48건이 발생했고 지난 7월에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처음 적용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겨울을 날아 울산 태화강을 찾는 때까마귀가 올해도 울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때 불청객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울산의 관광 자원이 된 때까마귀의 군무가 펼쳐지는 태화강에 정인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태화강 하늘에 수만 마리의 까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강 위를 힘차게 날아다니는 때까마귀들의 비행은 마치 검은 물결이 있는 것처럼 화려합니다. 전깃줄에 열맞춰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때까마귀들 한때 배설물과 소음으로 겨울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동네 주민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을 찾은 때까마귀는 모두 10만여 마리 지난해 13만 마리가 넘게 울산을 찾았는데 앞으로 찾아올 까마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베리아와 만주에 서식하는 때까마귀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울산에서 겨울을 나는 이유는 바로 울창한 대나무숲. 천적을 피해 10만 마리 이상의 때까마귀가 머무를 보금자리는 이곳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불청객에서 이제는 귀한 손님이 된 때까마귀. 때까마귀들의 군무는 겨울 내내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아침 기온 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는데요. 당분간 추위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로 하십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가 9도, 북부와 남부, 동부가 8도, 동부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15도, 북부와 동부가 13도, 서부가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초속 13미터의 강풍이 불겠고, 물결이 1에서 2.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겨울 제주지방은 작년보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서 12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1월과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12월과 1월에는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를 개선한 제주안심코드 도입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안심코드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안심코드가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2.8% 인상됩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도의원 월정수당을 현재 3,971만원에서 4,082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8% 올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쳐 연간 5,882만원을 받게 됩니다. 강창일 전 국회의원이 신임 주일대사에 내정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주일대사에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하고 당사국 임명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전 의원은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안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 등을 역임해 안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강진 delle 사회에 강창일 전 의원은 아멘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